사람은 자신의 신분에 걸맞은 위협을 이루어야 하지. 통치자부터 백성까지 예외는 없다. 내게 맞서겠다고? 충성스럽구나. 기회를 주지. 도망쳐라. 기백을 보여봐라. 흩! 자! 실망시키지 마라. 포기하기엔 이르지 않나. 맞서보아라. 어디 저항해봐라. 앗! 제국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고요하라. 영광 라루고! 자! 더 싸울 수 있겠나? 내게 쓰러지는 걸 영광으로 알아라. 자! 더 싸울 수 있겠나? 과연 이 정도인가? 비극이든 희극이든 상관없다. 내가 지루하지 않을 만한 무대를 준비해. 좋아하신 그 스크랭이든 상관onton! 굶어,